안녕하세요. 여용국 한방스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여용국 한방스파는 조선시대 안정복 선생의 소설 여용국전의 내용을 기초로 여자가 얼굴을 가꾸는 것이 임금의 나라를 경영하는 것과 같다는 이념하에 탄생된 한방피부관리샵입니다. 항상 600년 지혜가 담긴 한국 고유의 전통 테라피를 통하여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수려한 얼굴과 몸을 만들어드리고 있으며 늘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정성어린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으로 보답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